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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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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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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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오늘 준비한 영상이 어떠셨는지요?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장에 관람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해당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하단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홍보가 필요하신 현장 또는 중개 매물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되시고요. 지금까지 좋은집TV 채널의 박호정 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